자 9월 8일 잔 마감 종합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비교적 큰 폭으로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단기 방향성은 5일선이 기준이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죠. 코스닥이 0.7% 올랐지만 코스닥이 0.07% 하락으로 약밥으로 마감했습니다. 외인 기관이 코스닥 쪽에 매도가 좀 나왔죠. 830억에 390억 거래소가 340억 기관이 220억 매도가 나왔지만 거래소 쪽은 아주 좋았습니다. 코스닥 쪽에 매도가 좀 많이 나왔는데 특히 코스닥 쪽에 코로나 관련 주들의 약세가 좀 심하게 나왔죠. 오늘 이 녹십자와 이 셀트리온의 코로나 치료제가 9월달 10월달 셀트리온의 9월 녹십자 10월달에 대량 생산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중대본에서 발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면서 지금 치료제 개발 기대를 올라섰던 이런 동화약품이나 레고캠바이오 이런 종목들의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셀리버리어도 좀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죠. 그리고 신풍제약도 하락폭이 비교적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액세스바이오도 9.4% 이렇게 하락했죠. 그리고 백신 크게 올랐던 진원생명과학도 7% 정도 하락. 8% 제약도 많이 하락했죠. 이런 분위기가 오늘 제약주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제약보요. 오늘 하락폭이 꽤 컸죠. 꽤 큰 하락폭이 전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른쪽목도 있지만 오른쪽목보다 내린 조목들이 훨씬 많았죠. 셀트리온이 모처럼 아주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짓눌렸던 이런 부분 오늘 분노의 발차기 하이킥이 나왔죠. 그러면서 장중에 셀트리온과 녹십자그룹 여기로 돈들이 단기 자금이 크게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 순간적으로 나타났죠. 그러면서 상당히 출렁이는 2시 40분쯤부터 셀트리온과 녹십자그룹 쭉 올라서고 지금 코로나 관련 주들 대부분이 좀 내려서면서 바이오 관련 주들이 바이오 주들이 좀 흔들리면서 내려오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단기 자금들 돈 빼서 이런 셀트리온이나 녹십자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아니었더라도 오늘 제약바이오의 흐름은 별로 재미없는 흐름이었습니다. 업종 대표주들 아주 좋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아주 강력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전기전자 IT주들, 반도체 주들이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죠. 지금 HLB 같은 경우에 4% 하락인데 하락이 상당히 과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분봉의 흐름을 좀 보시면 분봉상으로 지금 시작하고 좀 밀리고 좀 밀면 올라서고 밀면 올라서고 이런 분위기로 계속 흘러갔죠. 그리고 60선 부분에서 뚫지 못하고 밀렸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흘러간 부분은 여기까지는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별로 좋지 못했죠. 좋지 못한 분위기로 계속 흘러갔는데 이 정도 흐름이면 전반적으로 그냥 순고리 연봉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셀트리온 소식이 딱 나오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로열티 받는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한 번 더 들썩이면서 올라갔지만 120선 뚫지 못하고 다시 조금 내려왔죠. 여기까지는 괜찮죠. 계속 버티는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셀트리온 소식이 나오면서 이때부터 셀트리온 그리고 녹십자 코로나 치료제 소식이 나오면서 들썩이며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갔습니다.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치료제 관련주도 크게 급락이 나왔고 이런 치료제 관련주가 아닌 바이오 주들에서도 돈이 좀 빠져나가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죠. 순간적으로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면서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이렇게 크게 하락한 부분은 언더슈팅의 그런 느낌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셀트리온 분위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빠지는 분위기에 HLB도 같이 휩쓸려서 밀려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에서 지금 조금 올라서고 있죠. 약간 언더슈팅이 좀 나온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오일선이 아직까지 밑에 있죠. 아직까지 오일선이 지지선으로 있고 내일이면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시작이 딱 되면 시작하자마자 오일선이 지지받으면서 시작이 되겠죠. 이제 내일 오일선을 지키는 모습이 나타나면 오일선 밟고 다시 올라서는 양봉이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또 제약바이오 오늘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죠. 제약바이오. 내일도 만약에 밀리는 분위기가 나타난다 그러면 내일 호재 소식이 나오지 못한다면 제약바의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분위기 그리고 셀트리오는 좋은 소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분위기 그렇게 된다 그러면 HLB 오일선을 훼손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일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 거냐 거기에 좀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오일선이 훼손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지금 그러나 이런 흐름처럼 크게 하락이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고 일단 예상을 좀 해보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HLB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에 신한 쪽에서 워낙에 이렇게 자전을 돌리는 건지 신한하고 NH 쪽에서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면 폭탄 물량을 막 던져대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주가 조작 비슷한 그런 모습이 나오면 또 어쩔 수 없습니다. 또 밀릴 수도 있겠죠. 오늘도 보면 신한 쪽에서 열심히 뭐 샀다 팔았다 하면서 18,000주 정도 가지고 엄청나게 주가를 상승을 막아서는 그런 모습이 아주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신한은 HLB에 있어서는 신한이 거래를 못하게 하는 법이 좀 나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완전히 아지트죠. 공매도 아지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가를 올라가게끔 놔두질 않죠. 상당히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면 그때는 몸을 좀 피해서 숨어 있다가 어느 정도 되면 그때부터 물량을 퍼부어대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도 그런 모습이 나오면 또 밀려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런 흐름이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나올 만한 호재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지금 동물실험 끝나고 임상 들어간다 백신 변종도 잡을 수 있다. 이런 소식이 나와버리면 뭐 신한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밀어올리겠죠. 그런 소식이 나오면 지금 변종도 잡는 그런 부분이 이제 키플레이어로 선정된 이뮤노믹 HLB 자외사 이뮤노믹이 변종까지 잡는 코로나 백신을 이제 일상 승인받아 이런 소식이 만약에 나왔다. 그건 그냥 상한가가 가겠죠. 상한가 올라간데 신한쪽에서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면 아마도 숨겠죠. 아마 숨을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좀 힘이 약해질 때쯤 되면은 슬며시 나와가지고 물량 또 폭탄 던지겠죠. 아주 신한 흐름을 보면은 아주 공매도들의 그런 아지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그런 소식이 이제 변종까지 잡는 이런 소식이 언제 나올지 모르죠.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 일상한다 이러면 기사가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죠. 변종까지 설계된 이제 잘 나와가지고 세계주의 하나 해서 임상 진행하기로 했다. 이 소식이 나오면 뭐 이 정도 파괴력이면 야 이게 정말로 코로나 종식도 시키는 게 아닐까 이런 기대감이 시장의 동학개미들 다 불러들이겠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소식이 언제 나올지 모르죠. 내일 나올 수도 있고 모레 나올 수도 있고 10월에 나올 수도 있고 9월 말에 나올 수도 있고 11월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재료들이 지금 계속 이제 곳곳에 숨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에스모가 열리는 주간이죠. 에스모가 진행이 되면 지금 리보세라닙은 데이터로 단 한 번도 실망을 시킨 적이 없죠. 그런 부분은 상당히 또 기대가 되죠.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승세는 그리고 이 평선이 아주 강력하게 좋은 상황에서 지금 올라서고 있는 모습이라서 지금 가다가 파동을 좀 탈 수는 있습니다. 파동은 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뭐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 9월달은 HLB가 상당히 항상 강했던 달이죠. 그리고 올해는 이제 엔딩 승인신증까지도 걸려있는 그런 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5일선을 회복을 하고 짚고 올라서는 짚고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계속 상승추세 5일선 타고 가는 추세가 나타날 거고 5일선이 만약에 훼손이 된다. 또 훼손이 된다면 신안에서 엄청나게 뭐 이렇게 조작질을 하겠죠. 그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좀 깨고 밀려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계속 자전 돌려가지고 밑에서 위에서 팔아버리고 밑에서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돌려가지고 밑으로 내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흐름이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5일선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우상향으로 아주 각도를 바짝 세워서 가느냐 아니면은 또 밑으로 꺾여버리느냐 이런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언제 어떤 소식이 호재 소식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나씩 나오면 뜬금없이 또 이렇게 탁 나와버리면 쫙 뻗어 올라갈 가능성도 아주 크죠. 요거처럼 7일 날 이 소식이 나올 줄 요기죠. 7일 날 이 소식이 나올 줄 알았던 사람은 아마도 개인 투자자 중에는 없겠죠.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작은 아주 좋았는데 좀 밀린 은봉 몸통이 아주 큽니다. 이게 모양이 아주 안 좋습니다. 지금 봐서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5일선은 여기서 벌써 뚫려 버렸죠. 뚫려 버렸는데 내일은 5일선이 여기 정도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작이 될 텐데 시가는 여기서 시작되죠. 5일선 위에 있으니까 5일선은 이제 저항선으로 바뀌어 버리죠. 밑으로 이제 내려서는 모습이 이미 진행이 되어버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뚫고 올라서면서 양복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지금은 어차피 HLB하고 생명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분위기라면 HLB도 그렇고 생명과학도 그렇고 좀 조정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거래량도 좀 많이 죽었고 약간 힘이 빠진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죠. 자 여기서 이제 힘없이 밀려 버리면 또 좀 힘든 시간을 좀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시간 좀 보내다가도 어떠한 소식이 나오면 바로 또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러나 내일 5일선을 회복하는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 준다 그러면 바로 돌아서는 양복이 나오면 계속 5일선 타고 이렇게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이제 내일 아마 셀트리온 쪽은 아주 좋을 겁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 셀트리온 그동안 조정도 많이 되었고 이제 뭐 시작하는 분위기 때문에 아주 좋은 분위기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분위기에 다른 제약바이오 주들이 문제입니다. 다른 제약바이오. 전체적인 제약바이오의 시장 분위기가 오늘 워낙에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게 반등하는 그런 흐름 외국인의 매수가 좀 들어와 준다 그러면 아마도 바로 회복할 거다라고 좀 생각입니다. 그러나 외인기관이 오늘처럼 너도 팔고 난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이렇게 막 팔아 되는 제약바이오 팔아 되는 분위기가 추가적으로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HRB 혼자 버텨내기는 쉽지 않겠죠. 얘가 버티려고 하면 또 좋은 호재 소식이 또 나와줘야 되겠죠.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뭐 단계적인 부분이죠. 단계적인 부분이고 앞으로 나올 호재는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죠. 그리고 호재 지금 나오는 부분 ND 소식이 나오면 이거는 그냥 뭐 상으로 밀겠죠. 이거는 무조건 상으로 말아올리는 그런 호재 소식이 될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백신 부분도 지금 변종까지 잡는 백신이다. 이거는 아주 파괴력이 큽니다. 이 백신에 대한 그런 부분이 지금 주가에 반영된 부분은 아예 없기 때문에 아예 없습니다. 지금 이 백신에 대한 부분은 가치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죠.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제대로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면 아주 강력하게 지금 기업가치 재평가가 일어날 가능성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